동맥경화는 우리 몸의 수도관에 해당하는 동맥혈관 내벽에 콜레스테롤과 지방 등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거나 딱딱해지는 질환 이는 마치 낡은 수도관에 녹이 슬고 이물질이 쌓여 물이 잘 흐르지 못하는 것과 비슷 동맥경화의 주요 위험인자는 흡연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비만 운동 부족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습관 나이 가족력 만성 염증 질환 뉴마티스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등 만성 염증 질환은 동맥경화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동맥경화의 증상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병이 진행되면 협심증 가슴이 답답하거나 뻐근한 느낌 심근경색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 호흡곤란 뇌졸중 어지럼증 한쪽 팔다리 마비 언어 장애 말초동맥 질환 다리 저림 통증 상처가 잘 아물지 않음 예방법 말초동맥 질환 규칙적인 운동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여 심혈관 건강을 증진 금연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을 복용하고 생활습관을 개선 스트레스 관리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음식들 혈관 청소부 식품 등풀은 생선 연어 고등어 참치 등 등풀은 생선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 속 중성 지방을 낮추고 혈관 건강에 좋으며 콩과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여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견과류 아몬드 호두 등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관 건강에 좋고 채소와 과일은 비타민 무기질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혈관을 튼튼하게 특히 녹색 채소 베르류 등 통곡물 현미 귀리 등 통곡물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고 혈관 건강을 개선 올리브오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관 건강에 좋고 녹차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혈관을 보호 동맥경화 검사 방법 혈액검사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혈당 등을 측정하여 동맥경화 위험 요인을 평가 경동맥 초음파는 목 부위에 경동맥에 쌓인 혈전이나 협착 부위를 확인 심전도 검사는 심장의 정기적 활동을 기록하여 심장 질환 유물을 확인 운동부하 심전도 검사는 운동 중 심전도 변화를 관찰하여 심장 기능을 평가 CT 촬영은 혈관의 석회화나 협착 부위를 정확하게 확인 MRI 촬영은 혈관의 구조와 기능을 자세히 관찰 동맥경화에 좋은 운동 걷기, 조깅, 가장 기본적이고 안전한 운동으로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 수영은 관절에 부담이 적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며 전신 운동 효과가 뛰어납니다 자전거 타기는 하체 근육을 강화하고 심폐 기능을 향상 등산은 하체 근력을 강화하고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지만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으므로 주의 처음에는 가벼운 강도로 시작하여 점차 강도를 높여나가고 하루 30분 이상 주 5회 이상 꾸준히 운동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운동 전후 스트레칭을 충분히 개인의 건강상태에 맞는 운동 동맥경화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질환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약물 사용, 개인의 건강상태, 질환의 정도, 다른 복용 약물 등에 따라 적절한 약물과 용량이 달라짐으로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여 처방받아야 하며 1. 혈압 낮추는 약, 혈압 강화제 2. 인효제 몸속의 나트륨과 수분을 배출하여 혈압을 낮춥니다 2. 프로세미드,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베타 차단제 심장 박동수를 낮추고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춥니다 3. 아테노롤, 메토프롤롤, 칼슘 기량제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춥니다 4. 암노디핀, 리페디핀 AC 억제제, 혈관을 수축시키는 물질인 안지오텐신2 생성을 억제하여 혈압을 낮춥니다 4. 예시, 리시노프릴, 애나라프릴 ARB, 안지오텐신2 수용체 차단제로 AC 억제제와 유사한 작용 5. 예시, 로사르탄, 발사르탄 6. 혈당조절약, 혈당강화제 혈당을 조절하여 당뇨합병증을 예방하고 동맥경화를 완화시키는 약물 7. 경구혈당강화제 설폰뇨소산제 최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 예시, 글리벵클라미드, 글리메피리드 레글리틴이드, 식사 직전에 복용하여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 예시, 레파글리니드, 나테글리니드 스켈티E 억제제, 신장에서 포도당 제흡수를 억제하여 혈당을 낮춥니다 예시, 에물글리플로진, 다파글리플로진 DPP-4 억제제, 인슐린 분해 효소를 억제하여 인슐린 작용을 증가시킵니다 예시, 시타글리프틴, 사글리프틴 인슐린, 최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을 직접 투여하여 혈당을 조절 3. 콜레스테롤 수치 낮추는 약 지질강화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진행을 늦추는 약물 스타틴,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 예시, 아토르바스타틴, 로스바스타틴 피브레이트, 혈액 내 중성지방을 감소시키고 피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킵니다 예시, 젠피브로질, 페노피브레이트 모든 약물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복용해야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복용 중인 모든 약물을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여기까지 동맥경화 예방과 치료에 관한 정보였습니다 전도인 이었습니다